주님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한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내가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내가 가는 곳 어디든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향기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저는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12장 37절에서 43절. 한독씨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의 능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눈으로 보고 마음을 흥해 닿고 우리 경제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아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주를 전할까 두려워하니 다같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과 따라서 살아나올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요한국 계속 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파트이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가 또 한 파트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하나의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죠 계속 12장까지는 표적입니다 처음에 1장 가나한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사로의 죽음, 부활 사건을 마지막으로 쭉 표적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결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 13장부터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건데 이 두 번째 파트는 영광의 책입니다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과정을 쭉 일관성 있게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표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 가나한 표적 있죠 포도주 사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백성들이 다 봤어요 모든 이런저런 표적 오병의 표적도 봤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도 봤고 봤어요 표적을 그런데 오늘 3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이 표적들을 알았지만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눈으로 직접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봤거든요 근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이렇게 가리워지면 믿지 못한다는 게 우리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말씀만 딱 읽어도 바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했고 봤어 바로 눈앞에서 와 우리 포도주가 된 사건도 봤고 나서로가 살아난 사건도 봤는데도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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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42절 보니까 42절 시작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42절 시작 그러나 발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얘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딱 경계선에서 있는 거야 한 발은 여기 걸치고 한 발은 여기 걸치고 명분을 놓자니 두렵고 또 자기들이 또 막 그 많이 평생 쌓아둬던 자기의 영광 있잖아요 자기의 직위 자기의 높은 것들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 그거 포기하자면 아깝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양갈래서 그냥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또 안 믿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믿긴 믿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택하지도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경계인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지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한 종류 신앙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도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38절 보시겠습니다 38절에 다시 이사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5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물을 많이 벗겼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담아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거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절에 소개된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먹대진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뭔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런 식으로 마른 땅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서의 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왔지만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살에 대해서 무슨 설한 것이 나겠느냐 또 이런 말을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30살 초반이었잖아요 네가 아직 50도 안 된 주제에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러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초췌하고 지금 이사야 53절 2절을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는 표현까지 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도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53장 3절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 하나 흥망할 것이 없고 귀여김을 받을 만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개를 돌리고 주목하지도 않고 배척을 해버렸고 외면을 해버렸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오늘 본문 12장 40절 찾으신 분 그들의 눈을 멀리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시니 그들의 눈을 멀리 아시고 그들의 눈을 멀리 아시고 그들의 눈을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그들 또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 12장에 쭉 걸쳐오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는 거 무지를 그런데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이 무지라는 원인도 이유가 되지만 그 무지 속에 덮어진 진짜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왕국 그들의 영광 그들의 기득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진 쌓아놓은 뭔가 명예 자기가 사놓은 집 뭐 자동차 이런 거 이것을 오늘 요한은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시작 요한복음 12장 4장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살아 보이는 사람의 영광을 더 찾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결국 두 개의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영광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다 보여요 어떻게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뭔가 자기가 무시를 당한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왕국 자기 기득권이에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워져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무지가 발생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양자 사이에 걸쳐서 있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양자를 딱 걸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조정하고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삶은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왕국에 추구하는 삶은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초점이 주님이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누구랑 경쟁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살려내고 눈마자를 훔치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는 주님의 표정을 보고도 그들은 자기들의 왕국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결국 메시아를 계속 십자가로 십자가로 내보는 거죠 그냥 그런 작가를 말하는 거죠 주님은 기꺼이 13장부터 그 영광의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광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13장부터 다음 주부터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42절 다시 보시면요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낸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담아방하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여기서 관리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교의 본산지에서 관리 직책에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엄청난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기득권 영광 엄청 세상을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달콤한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많은 공부를 하고 학식을 쌓아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하고 그 사람의 영광과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정말 맨날 골프도 가고 캠핑도 가고 생활이 편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일단 출교를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뭔가 조금만 완장만 그러니까 우리 반장이라도 완장만 채워줘도 또 호르라기 하나만 줘도 사람들이 그냥 막 그것 가지고 대단한 권세를 부리잖아요 막 막 고개를 빡빡이 들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권세들 뭔가 조금만 지어지면 그렇게 막 교만해지고 그렇게 막 권세를 부리는 그런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그런데 이 관리자 정도 되면 쉽게 되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공부를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노력을 했겠어요 사람들은 올라가는 건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건 굉장히 쉬워 그런데 그 위치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다시 내려간다는 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막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막 화가 나서 지금까지도 막 뭔가 일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뭐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지 감히 그랬던 사람이 내가 뭘 지금 그런 일을 내가 왜 이러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믿었거든요 믿었지만 성경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발을 하죠 보니까 믿었지만 바리세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담알할까 두려움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바리세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출교가 뭐냐면 이 말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이때 출교는 그냥 그 그냥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다 놓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만큼이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물리적인 박해를 당장 내 앞에 없을지라도 세상의 신리와 명예와 이익을 손에 쥐고 내가 살짝 모른 채 하고 조금만 비겁하게 해보려면 이게 내가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조그만 불법을 행하면 뭔가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런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실 이 관리인들은 기득권층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표적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봤거든 저분이 배식한 거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출교를 당할까 봐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내려놨다는 거죠 이때 믿는 관리들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믿음에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인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43자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였다 늘 우리는 두 개의 영광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막 세 번째는 4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데 잠깐만요 여기 외쳐 이르시데라는 말은 이 동사는 예수님에게 관련돼서 정확히 이제 요한 복음에 네 번이 나오거든요 말씀하시데 외쳐 이르시데 외쳐 이르시데 말씀하시데 이 말이 계속 나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신적인 기초와 기원을 말할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이 말을 이 외쳐 이르시데 이 말씀을 외쳐 이르시데 이렇게 신적인 기초와 근거를 기원을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외쳐 이르시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출처와 기원이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거죠 신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외쳐 이르시데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데 나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또 자신의 정체성을 첫 번째 나는 보내받은 자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보내받은 자라고 설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보내받은 자로 시작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질서여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라고 부르면 아 나는 예수님께 보내받은 자입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 보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다 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보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비록 정말 다 성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성교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워싱을 도구로 해서 성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도 예수님의 보내신 걸 받아서 그들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정말 계속 우리는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초신자보다 이제 좀 회복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 그곳에 영적인 뭔가 행복한 흐름 기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을 전하기 위한 그런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내신 곳을 우리가 또 가잖아요 작은 곳이든 큰 곳이든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온 몸으로 찬양을 하며 춤을 추며 또 주님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보내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보내받은 자구나 이런 의식을 하면서 살면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아 나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교회 보내신 건 하나님이구나 그럼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내가 학교 보내준 받아서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직장에 권태수송 집사님도 직장에 보내신 게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멀리 외국에서 온 애들을 삼기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러면서 점점점 아 저분은 뭔가 달라 그러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내신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가는 거 그네도 덕이 고등학교에서 정말 지금은 막 나 혼자 막 이겨내기도 힘들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친구들에게 너무 힘들게 사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전체 성리 그림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팔려간 거로 팔자가 정말 기구해서 운명이 기구해서 막 끌려오고 팔려간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전체적인 우리도 요셉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끌려갔고 어떻게 잡혀갔고 어떻게 갔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회복됐다는 거 우리의 전체적인 거 알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정말 요셉이 그냥 형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랬을 때는 얼마나 그때는 가슴이 내가 왜 이런 팔자가 됐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어디로 가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전체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고 바로 거기서 정말 청취기로 일을 하면서 관리로 일을 하면서 그게 높은 자리에서 자기 형들을 다 살리고 아버지를 또 나중에 만나뵙고 그렇게 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나를 먼저 보냈구나 라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거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감옥에 있어 지금 감옥에 있고 막 잡혀갔어 그리고 막 두드러 맞고 막 피를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건 지나가는 길이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지금의 고난과 아픔이 절대 아픔이 아니라 정말 이 가슴 속에서 희락이 나올 정도로 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비전이 크구나 그리고 꿈을 꿨잖아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꿨잖아요 그 비전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막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거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높이 높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절대 지금 현실에 우리가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웃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 보냄을 받은 자로 살 때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나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짓자를 다니고 있어 지금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이루고 있어 내가 왜 이뤄야 돼 그런 불평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보면 정말 그곳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맨날 하루하루가 근데 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찾고 그걸 순정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 지금 이곳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곳에 보내졌으니 이곳에서 충성을 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4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일을 받았을 신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첫째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곳 어느 경우에도 자의적인 감정이 있나 자기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찬송의 후렴처럼 그의 인생의 후렴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렇게 어느 한 발자국도 흐트러짐 없이 그는 첫째 보냄 받은 자로서 두 번째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도 확대한 곳이 없었다 한 가지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정말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내가 가고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생길 뒤돌아보면 한 개도 확대한 곳이 없어요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었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미 못해서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정말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온 가정가정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을 겪게 하셨고 그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길들이 이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됐을 때 보면 아 그래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몰아가셨구나 라고 그게 보여질 겁니다 요셉처럼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낸받은 자로 이제 살게 한 유일한 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5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말하고 삶을 살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신앙의 종결입니다 첫 번째는 배척하는 자가 있었고 이 배척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이제 13장부터 십자가를 향하여서 얼마남지 않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 믿는 자들은 회색지대에 서 있는 거죠 경계인들 출교를 당할까 봐 삐킹비더 아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내가 다 봤는데 막 진짜 죽은 나사류도 살리시더만 아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더만 진짜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지 않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이제 보이죠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 이제 로마 제국 하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인사 속에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때 당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계속 그 당시에 막 목숨 걸고 이 인사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 목숨 걸고 이걸 지켰어요 절대 말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막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며칠을 굶주린 그 사자를 확 풀어놓고 찢어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귀족들 정치인들 술자리에 기울이면서 낄낄거리던 그런 모습들을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어떤 드라마라 가상이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히브리에서 나오는 실제 정말 짐승의 탈을 씌우는 토브로마 켬을 당하는 옥 중에서 이것을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다만 진짜 있었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원형 경기장에서는 굶주린 사자를 풀어버리고 토브로 켜서 죽음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요번에 알게 됐는데 인도의 어느 마을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 이래요 이 곡 쓴 사람이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난 그 관리 있잖아요 리더 그 사람이 그 가족들을 마을로 다 불러보았대요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마을의 리더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몰랐겠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가족을 그 가족을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내가 당장 죽일 거야 믿을 거야 그래도? 그럼 믿을 거예요? 네 아멘 완전 숨겨져 됩니다 끝까지 믿을 거죠? 어차피 인생 한 번이네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래서 이제 막 한 그 사람이 아 이거 이제 진짜 고민이 되니까 한 노래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이제 처음 결심을 하면서 작곡한 곡이었대요 이 곡이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예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계속 노래를 불렀대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대요 그 자리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그 자녀들을 죽여버린 거야 와 그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세워놓고 또 그래도 또 계속 너 예수 믿을 거야 그러니까 또 아무도 나와 함께 가지 않아도 나는 따르리 이러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또 찬양을 했대 자기 보는 앞에서 또 마누라가 죽었어 그녀가 끔찍하게 이제 죽은 이후에 또 마지막 기회가 왔죠 자기 차례여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을 살릴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순교하는 그 중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리더의 마음을 마음의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죽였던 그 리더의 마음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와 도대체 예수가 건데 제가 저렇게 목숨을 걸까 저 가족을 다 다 걸만큼 목숨을 걸까 하면서 아마 뭔가 마음의 요동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마침내 리더를 마을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예수 그루스를 믿기로 결심하고 선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복음이 확산되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갔다고 해요 인도에서 이렇게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똑똑히 목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목숨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아마저도 버려야 되거든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께 내려놓는 거 근데 그 자아마저도 못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자아 죽이는 훈련도 해야 되고 정말 그런 순교가 아닐지라도 정말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그 남편 나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 남편 그냥 내 자아 죽이고 섬기고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시어머니 그냥 잘 섬기면 그분이 끝내는 주님을 믿지 않을까요 나를 보고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 이 인도의 순교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보기도 해야 할 깊은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런 마음 정말 지구촌에 생사의 기로 앞에서 박해를 받는 정말 어려운 그냥 조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 앞에 서 있는 17만 명의 박해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면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고 너무 편안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북한반바도 그렇고 정말 이 17만 명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받고 이 예수 믿는데 목숨을 받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구촌에 17만 명이 있다고 해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쉽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감사하면서 정말 지금 요즘에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가 어제도 이제 우리 최명숙 집사님 저 식사를 사주고 카페를 봤는데 그분이 카페 주인이 막 장미를 사다 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고 아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네 복사님이에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어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 예배가 굉장히 실질적인 예배거든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자꾸자꾸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냥 기도로 준비하면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는 행복한지 감사함을 느끼면서 정말 생사를 걸고 있는 지구촌의 14, 17만 명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해 주시고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분도 쉽지 않고 이 땅의 영광도 포기할 수 없는 경계산에 서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채 늘 경계산에서 머뭇거리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은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배자들 경배자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급을 많이 주신다는 것 저번에 우리 성명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경배자들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연예인 교회 선도들에게 명령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과 함께의 본안을 받으라 내 명령 앞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인도의 그 순교였던 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지는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기 돌아서지 않겟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돌아서지 않겟네 세상은 뒤고 십자가 보네 세상은 뒤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주여 3차 하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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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인사라니 얼마나 고귀하고 주여 아버지 목숨을 얼마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인사라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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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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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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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